네. 이용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촌철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용주 캐스터도 강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뉴스인가요? 오늘은요.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권추광 남 모 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는 이슈입니다. 어제 이게 뉴스가 됐어요. 방금 이렇게 나왔네요. 맞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 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요. 범죄 수익 115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 각각 징역 4년에서 13년을 선고했는데요. 이 권추광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남 씨 일당이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책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받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실제 피해 금액은 더 높지 않나요? 그렇죠. 남 씨 일당의 전체 사기 혐의 액수는 453억 원인데요. 그중에서 148억 원만 이번 재판에서 다뤄졌고요.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 원 사기 사건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남 씨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서 건축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애당초 법인도 아닌 개인이 2000개의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이밍이 잘못됐어요. 건축왕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사기왕.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것 때문에 지금 애꿎은 청년 피해자 4명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판결문에서 판사가 이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판결문을 잠시 인용하자면 집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권리는 헌법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넘어선 일종의 천부인권이라며 20, 30대 청년 4명이 전세 사기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음에도 피고는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어서 재범 우려가 크다 이러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선고가 징역 15년형을 때렸는데 이 15년형이 사기죄에 대한 법정 최고 한도잖아요. 지금 형량 최고. 그래서 지금 판사가 이거 법을 바꿔야 된다. 형량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런 말도 했다면서요. 네.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이 사건을 담당했던 오기두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오 판사는 사기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한 군은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다면서 현행법은 악재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같은 날 전세사기 피해자들로 구성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도 1심 선고 직후에 형량이 너무 낮다며 A씨 등 공범 전원에게 범죄단체 조직죄 이걸 반드시 적용해서 법이 허락하는 최고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 지금 제가 피해 세대를 표시한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실 텐데요. 네. 네. 요건데요. 지금 저게 미추홀구 경매 자료거든요. 빨갛게 표시된 게 경매로 올라온 매물들이고요. 근처에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저 부분만 엄청 빨간 점이 많이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강서구 화곡동 경매 공매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빨간색이 그냥 덮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 부분이 어디냐면 화곡동 빌라왕이라는 전세사기꾼이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화곡동에서만 주거용 건물 236채? 네. 맞죠. 이게 지금 경매 진행 중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요.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경매에 나온 매물들도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장은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제발 부탁이니 이런 매물들의 입찰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셀프 낙찰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셀프 낙찰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셀프 낙찰이 뭐냐면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로 넘긴 주택을 직접 낙찰받는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살던 주택을 경매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낙찰을 받는 거죠. 작년에 이런 셀프 낙찰이 516% 증가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러려면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선 경매에서 계속 매물이 유찰되고 3차 4차까지 낙찰가가 정해져야 그나마 손실을 줄일 여지가 좀 생깁니다. 가격이 내려가야 최대한 내려가야 나머지 돈을 메꾸기가 수월해지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집은 입찰을 피해줘야 한다는 게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장의 말입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 이 빈틈을 중국인들이 파고들어서 은근히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인들이요? 네. 남의 피 눈물에 빵 찍어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제발 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이게 전세사기 피해 물건이 이런 게 지금 표시가 되나요? 네. 법정 경매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들어가신 분은 저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가 설 연휴인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설이고 뭐고 명절이고 기분 좋게 셀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으시겠죠. 그래요. 그래도 좀 희망을 잃지 마시고 계속 버티시고 조금씩 또 정책 개선도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자, 마무리하죠. 이용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잘 되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렇게